이흐흐흐 하하하하 콩지 팥쥐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옛날 옛날 한 마을에 콩지라는 마음씨 고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콩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편찮으신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콩쥐야 내가 어매없이 고생이 많구나 걱정을 덜어준다며 덜컥 딸이 있는 과부 김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어머니가 된 김씨는 자신의 딸 파찌만 감싼 채 콩쥐에게는 힘에 부치는 일을 가혹하게 시키는 등 심수를 부렸습니다. 어떤 날에는 팥쥐와 장 보러 갈 테니 콩쥐 너는 밭을 다 메고 오너라 했습니다. 콩쥐는 그 큰 밭을 혼자서요 하소연했지만 새어머니는 왜 그것도 힘들다는 게냐 잔소리 말고 끝내놓고 오도록 해라 하곤 팥쥐와 슝 놀러 나가버렸어요. 콩쥐는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지만 큰 밭을 혼자 맨 것은 어린 소녀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마침 울고 있던 콩쥐 앞에 하늘에서 황소 한 마리가 내려와 콩쥐야 걱정마 내가 다 해줄게 하고는 대신 밭을 메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또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팥쥐만 데리고 나섰지요. 콩쥐는 어머니 저도 사또 생일잔치는 구경한 지 오래돼서 가보고 싶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택도 없다는 듯이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할 일이 태산처럼 쌓였는데 생일잔치나 구경 가겠다고? 그래 그럼 부엌 옆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좁쌀 한 가만히도 먹기 좋게 골라놓거라. 그리고 배를 다 짜놓은 다음엔 와도 좋다 하고는 팥쥐만 데리고 사또 잔치에 가버렸어요. 콩쥐는 꼭 가고 싶은 마음에 커다란 항아리에 열심히 물을 부었지만 아무리 해도 물은 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아리 밑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개구리가 나타나더니 콩쥐야 날 항아리 안으로 넣어줘. 내가 구멍을 막아줄게. 콩쥐는 개구리 덕분에 항아리에 물을 금방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개구리야 고마워. 이번에는 참새가 때로 나타나더니 그 많던 좁쌀을 콕콕 조아 모두 골라주었습니다. 고마워 참새들아 이제 배만 짜면 되겠다 하면서 부리나케의 패를 짜려 하는데 그 일도 어느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도와주었답니다. 선녀는 평소 착한 내 마음씨가 좋아 내가 개구리, 참새, 황소도 보냈단다? 라며 배까지 손수 짜주고는 잔치에 입고 갈 예쁜 옷과 꽃신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녀님 정말 감사합니다. 콩쥐는 새어머니가 시킨 모든 일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사또 생일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가기 위해 개울가를 건너던 콩쥐는 그만 꽃신 한짝을 떨어뜨리고 말하지 뭐예요? 아 내 꽃신! 어쩌지! 어쩌지! 그러나 꽃신은 냇물에 둥둥 사라진 뒤였습니다. 콩쥐는 한운수 없이 찾는 것을 포기한 채 한쪽 꽃신만 신고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마을을 지나 자신의 생일잔치에 가던 사또는 냇물에 떠내려오는 꽃신 한짝을 본 거예요. 오! 신발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내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맞이해야겠다! 마음먹은 사또는 꽃신의 주인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졸들은 꽃신의 주인을 찾기 위해 마을 전체의 여인들에게 신발을 신겨보았습니다. 파찌도 신겨보았지만 꽃신은 누구의 발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콩쥐가 나타나 신발을 신었는데 신기하게도 신발은 꼭 맞는 거였어요. 그러자 사또는 하늘의 뜻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노총각이었던 사또는 잃어버린 신발의 주인공 콩쥐와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